2024 엠넷과 더 블랙 레이블의 만남 세상에 없던 아이코닉한 콜라보 걸그룹이 탄생하는 곳 이곳은 아이랜드입니다 아이랜드의 새 여정에 오른 24명의 지원자들은 모든 가능성을 깨우고 새로운 나를 찾는 모험을 시작하죠 생존과 방출의 운명에 맞서 치열한 경쟁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 뜨거운 연대를 통해 성장의 불꽃을 키워갑니다 한계의 틀을 깨고 나라는 아이의 빛을 채우는 시간 속 확고해지는 게 있죠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데비라는 꿈 이들이 써가는 성장 스토리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예측 불가능한 다양성의 N 무한한 가능성의 진인 알파 A 아이랜드2 NA 저와 함께 하실래요? 리버스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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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